연일 청정한 대기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조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수의 영향 및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조음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조음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도 조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조음 수준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덟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